자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 의료 숙가 이해하기 이렇게 해서 그 건강보험 숙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상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들이 이 숙가를 굳이 뭐 자동차 보험 숙가 물론 다 연관은 돼 있지만은 건강보험 숙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향후 치료비를 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어떤 걸 이용해야 조금 더 피해자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숙가로 보면은 건강보험 의료 숙가가 있고 또 산재로 치료받을 경우에 또 산재보험 숙가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처럼 자동차 보험 환자는 또 자배법의 자동차 보험 의료 숙가로 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도저도 아닌 경우 일반 의료 숙가로 돼 있죠 주로 이제 일반 의료 숙가는 신체 감정 받는다든지 그거는 감정이나 어떤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숙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숙가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의료 숙가를 보면은 일단 목적이 달라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 그 목적을 보면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좀 현재 있는 질병들 건강 상태를 보다 더 건강하게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 우리 이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해주려고 이렇게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매스컴 같은 것을 보면은 문재인 케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왜 건강보험 그 재정을 악화시키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건강보험 재정이 모자라야지 이게 남으면은 사실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만큼 국민한테 그 사회보장을 적게 했다는 증거거든요 국민 건강보험 그 저기 자금을 모으려면은 숙가 많이 안 풀어주고 건강보험으로 많이 안 하고 건강보험료 많이 거두면은 그거는 금방 그 보충할 수 있고 축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거둬들인 만큼 다 사회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보험의 그 특징 그러니까 위험을 집단으로 위험을 모아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고 알 수 없는 위험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보험료로 산정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아 이건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 이건 얼마 정도 들더라 해갖고 보험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치료를 받고 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말한 자동차 보험은 목적이 원상복귀가 목적이에요 아팠으면 아팠었던 그 상태 그런데 건강보험은 그런데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보나 산재나 이런 배상의 목적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목적이 원상회복 원상회복 그 자체만 있지 그 사람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더 안 아프게 하거나 이런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수급권자를 보면 피보험자 및 부양자 의료보험 돈을 내는 사람과 그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요건은 있긴 있어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그 요건은 인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그냥 준비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런 관계는 이런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질병을 알아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험급여의 제공자는 병원이 되겠죠 병원, 병원, 병원 외에 이런 의료기관들 약국도 될 수가 있고 약만 타서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약을 또 탈 수도 있잖아요 약국도 될 수 있고 보건소도 될 수 있고 조산소도 될 수 있어요 출산이나 사망에 관여한 것까지 건강보험에서는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 담당하는 데가 건강보험 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그러니까 피보험자, 부양자 이 사람하고 병원하고 건강보험 관리 공단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돼 있어요 적용 대상은 이제 어떤 사람이 건강보험을 타게 되냐 하면은 다른 타범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받는다든지 산재보험을 받는다든지 이런 적용을 받는 자 외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은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자동차 보험으로 안 할 거야 건강보험, 내가 보험료 내고 있으니까 건강보험으로 할 거야 해도 그건 돼요 근데 자동차 보험도 받고 건강보험도 받고 이렇게 이중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기 실무에서 있다 보면은 손해사정사들도 많이 그렇고 건강, 무조건 이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해서 그거는 가능해요 내가 보험료 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건강보험에서 안 되는 거는 고의로 내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때려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해 가해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용이 안 되니까 나는 일단 다쳤으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건강보험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건강보험은 이제 이거를 남용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세는 걸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부담금제도 그래서 전체 치료비의 일부는 본인이 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금까지도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낸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비급여라는 게 있죠 비급여라든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면 다 해주죠 그래서 이제 자보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를 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만약에 인증이 안 된 치료라든지 어떤 신약이 나왔는데 그게 아직 실험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인증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급여로 본인이 전부 다 그 약을 쓰거나 그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직접 다 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내 국외에 거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달이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자격정지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복귀했습니다 하고 비행기표 같은 거 언제 들어가서 언제 들어왔다는 비행기표 같은 거를 증거로 제시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나 이런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